내가 오늘은 내가 클럽 죽돌이거든? 아 사실 클럽 안 가, 왠 줄 알아? 클럽 남하고 클럽 남녀들 있잖아? 못생겼어 난 진짜로 내가 클럽에서 얼굴 봤거든? 아니 이따네 진짜 왜 출입시켰는지 나 이해가 안 가? 클럽 가드들 일 똑바로 안 해? 물 관리 똑바로 해, 눈 없어 너희들? 아 근데 클럽 가드들도 존나 빠왔더라? 씨발 아 근데 괜찮은 애들은 없었어 없더라 내가 잘... 여튼간 클럽 집에서 클럽보다 더 재밌게 노는 방법 일단 흔들어 일단 막 몸을 흔들어 제끼는 거야 어? 이런 식으로 이게 클럽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취미거든? 어?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 앙? 아 이런 거 말고 뭐 있지? 아쉽다 아쉽다 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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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 지금 클럽이 문제가 아니는데 지금 살 빼는 게 목표거든? 그래서 걔 힘들어 아 근데 재미가 없어 좋겠으니까 그냥 방송 끌게